블리스 닮아 블리스 닮아 철야가 못 이뤄 블리스 닮아 블리스 닮아 탄성 플라스크 들고 가야 육강령 잡나? 대기 으악 가방닌두 쬐 아씨 상점 주인색 땅에 떨어진 곳은 돈 받고 파네 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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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독불이면은 육강력은 잡을 수 있겠다. 유독에 복포 넣으면은 딜 충분할 것 같고 이런 독바 유독 똥공격 똥공격 넣어야 되나? 유독가스 있는데 똥공격이 필요한가 복복실 복복성 육독가스 육독가스 폭주 폭주 좋은 맵 아닌가? 그냥 여기서 전반곡 다 떳으니까 그냥 폐쬐는게 나은가? 가방도 있네 심지어 트롤라벨 제발 트롤하지마라 제발 아씨 폭주 폭주 폭주할 뻔했네 미래를 보았다 전반곡 다 떳으니깐 압숙이냅시다 짜증나 아 속을 대단원 하나만 예비같은거 더 더있으면 좋겠네 이거 엘리트가면 죽을거같으니까 엘리트는 좀 피해야될거같고 왠전뜰 뭐지? 룬피라미드를 암시하는것인가 흐릿함 갖고싶긴한데 좀 아직은 대기준비가 안된거같고 아직 준비가 안됐다 됐다 아 이제 이렇게 그냥 압축만 더하면 더위를 암시하는거 이렇게 룬피라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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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도 다 떴겠다 바로 순환각 볼 수 있지 않을까? 예비가 빨리 떠야 된다 고로 사역을 가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정확히 적중한 주장이ỡ?' 무서워 지금 덱 센데 제거만 더 들면 좋겠네 똥중 똥중 각인가? 일단 순환 만드는거에 열을 올립시다 무려 정밀 플러스 덱 더 줄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줄이면 조금만 더 줄이면 돈다 아니면 여기서 예빈이 나오면 돌잖아 아 더 덱을 더 줄이게 해야되는데 아니면 아까 똥중 먹고 집중먹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네 집중먹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네 대단히 넓다 대단히 넓다 대단히 넓다 중과로 바보 앗 아이런밀키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바보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 이제 고개보다 예비 먼저 강환되겠다 2시 10개월 6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다 하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т. 퇴가 충분한 측면 될 텐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거지 타격 수비 없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물론 하나도 없으면 지지만 모쉬전 하나로 갑니다. 보스전은 탐플루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트하라.. 튀어.. 오늘 같은 날에 너 같은 타격은 대단어 왜 안주냐 강화는 뭐 일반적으로는 강화효율 큰거 강화하는게 일반적이다 아 예비 안댔다 유물용 그냥 세장이나 줬으면 대단원이랑 세장 뜨면 깬다 아 예비 안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드 찬성 헤헤이 망할꺼 껌은 별로 풍대 먹자 달팽이다 달팽이 상세 좀 제발 달삭필 달넘강 옆에 두장 제거하는 길 있으니까 그쪽으로 옵시다 잠시 뱃맨 으땡 뱃맨 으땡 뱃맨 아 흐미 모션 벨트 학 학학 학사카 다음 다음 성전 보는게 낫지 않나 모션 벨트 소태아에서 풍대 공연장 모션 벨트 아드가 왜 소년이오다 모션 벨트 모션 벨트 모션 벨트 모션 벨트 모션 벨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개답당하네 개답당하네 이게 고개가 전략가를 두번 뽑게 압축이 되야되는데 폭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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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따 이사이라.. 폭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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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야 이게 구릉이 있으니까 달팽이 아 진짜 나오네 아 뭐야 아까 아까 내가 제가 모르겠습니까 미래를 받아 이외진 이베진 이베진 북대다였으면 이제 달팽이 딱 떼야지 이베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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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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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붕대 떴으면 오히려 하기 필요 없죠 붕대가 다 막아주니까 붕팅 종이야 서열이오 붕대가 일받다지 당연히 도닭봉 팅샤는 덱타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붕대는 붕대는 고민할게 없다 붕돼 근데 다 umbrella haunted 그 등을 자랑하는 الر dreams 본부 붙여놨 알름 분 자 Ub 스위치에서 슬레이 더 스파이얼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. 아, 배틀 팬티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. 감사합니다. 으아. 메가 크릿. 이제 수비 더 필요 없자. 전등이나 들고 오자. 엘리트 딱대. 이제 고개고개 돌아가나? 아직 안 돌아가지? 네. credit. containerKG 네넘 Nossa, 무스리 레드벨 몇 디자인 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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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만져야되는데 내장에 채 1장 있으면 넣어야되나? 아 근데 여기서 카드 추가하면은 괜히 대간 돌아가는데 그럼 이제 대단원이 나오겠지? 너무 어려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언럭키되다며? 아니 아니 너무 언럭키한데요 돌을 넣으면 언럭키 출발 출발 cô 아 그냥 폭탄 때리는 게 낫겠다잉 달팽이는 강화 포션 먹으면 되고 어 없어오세요 엘리트 잡는 게 낫겠지 검은 별 왜 먹었어 엘리트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아 도플갱어 먼저 해야 되는데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총매 달팽이 허접으로 만들려면 총매도 답이긴 하지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폭촉촉 아니지 폭촉하면은 4배야 얼마 안되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엇 엘리트 잡는 게 낫다 엘리트 오늘따라 그리운 편지칼 심장 예행연습이구나 상태 이상 두장 넣고 심장도 이렇게 허접이 될 것임을 암시 심장은 이렇게 허접이 될 것임을 암시 아 뭐 지금 바로 심장 나도 잡죠 심장 세마리도 잡죠 붕너 총매다 와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음표 카드 댄서 신경 아 네마리는 또 언제 잡냐 아이 대단원 그립스입니다 아 대단원 아 편지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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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제비 혹했다 아이 폭촉 폭촉의 붕댄데 달팽이가 아 뭘 해요 흠 오오 안돼 아니 시작하면 너무 불편한데 이거 맞는거네 아니래는 흠 아 9로 나누면은 한 40정도 싸움되나 흠 허접색 얘네는 또 어느 세월에 삼냐 흠 아니 어쩌자고 이거 한참 때려대 포부하는 어쩔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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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을 4개를 먹어야 껌별로 2개 받아서 25개인데 그냥 포션이나 사먹을까? 잼트로피 배 먹어 배. 엔트 엔트로피. 엔트 엔트로피. 엔트 엔트로피. 엔트 엔트로피. 엔트 엔트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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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정도 쌓으면 되지만 창 떠들려면 창이 죽어야 화상을 안먹지 아 근데 왜 창은 화상을 넣지 뜨거운가 오 회식이야 오마이갓 생존자 빼고 다 강화되네 그러면은 재련에 죽을 필요 없겠네 개굴 벌컥벌컥벌컥벌컥 상방이 더 세니깐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심장 허접색 성장 적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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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다꾼 완벽조차 넘어선 3334 불편 3333이어야 되는데 4849 불편 4848이어야 되는데 작은 상자 3스텍 불편 4849 불편 4849 불편 4949 불편